내가 그리는 어용이 마왕을 가두는 그림이랍니다 그림에 비친 도깨비 누구든 내 화공을 건드리지 못한다 저도 어용을 그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? 내 너를 목숨처럼 중에 아끼고 지킬 것이다 제 몸에 깃든 마왕을 몰아낼 방법은 없는 것이옵니까? 다시는 홍화공을 만나지 마라 홍랑자, 내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 부탁이요? 자네가 다시 만나다가 내 눈에 띄는 날에 내 너를 정념 용서치 않을 것이다